전 그 호텔 안 갑니다. 나는 포부스지 선정 세계 100대 호텔 중 3군데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았습니다. 델루나라는 호텔은 저 같은 하버드 MBA를 수료한 재원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. MBA 필요 없어. 너 이제 귀신 보잖아. 우리 호텔에 딱이야. 그리고 뭐 포부스? 포부스 걔들이 뭐 네가 귀신 보는 거 모를 때나 오라고 했겠지. 여기저기 우리 호텔 안 오면 박스무당밖에 할 게 없어. 저거 빵이라도 한 입에 넣을 줄 알면은 개그맨이라도 할 텐데. 곧 탈 거야? 적응하면 되죠. 보이는 것에 적응이 되면 무시하는 것도 될 겁니다. 그래? 무시가 될지 한번 볼까? 가서 커피 받아와. 네 말대로 다 무시하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가지고 오면 인정해 줄게. things they could have gone home. 뒤 작은 sortie 부자의 로제 pun 구경 불이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커피 한 잔도 겨우 서빙하는 놀 호부스가 좋아하는 호텔이 좋아하겠니?